얘들아 종 쳤잖아 얼른 자리에 앉아 책상 줄 맞추고 효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숙제 좀 해오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후회 안 하려면 근데 책이 다가하냐 진짜 행복하려면 너 자신에 대해 깊게 공부해야 돼 내 행복을 만들어갈 길을 고민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자고 가르치지만 사실 선생님도 툭하면 우울함에 빠져 기분이 좋을 땐 사실 뭐든 알 수 있지 진짜 어려운 걱정적인 걸 소화하는 거야 마음껏 울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 땐 그냥 깨물어 누군가 널 아프게 할 땐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화해하는 법 그리고 다시 웃는 법을 너는 잘 알고 있어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 잔소리로 들릴 걸 알아 마치 내 허리적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처럼 말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향 잔소...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턴트 치어링 팀 레인보우 치아입니다 저희 작품을 통해서 이 세월호를 계속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통해서 가족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온 학교가 청소년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가 7주기가 되어 가는데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으로 항상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열류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맡고 있는 2학년 9반 진윤이 엄마 김승길입니다 저희 잘 아는 청소년들의 상자 경연대회 시즌5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잘 할 걸 알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픈 말야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해 카톡 말고 꼭 손 편지로 맘을 전해봐 넌 그거 시간에 고쳐 쓰기는 잘 안 했지만 편지지는 분명 몇 장씩 짓을 테니까 한강은 세계 최고의 야경이니까 꼭 꽃자리를 챙겨가서 두 시간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성과 개성이 넘치는 밴드 그루버스입니다 배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10팀의 참가자분들의 무대가 한팀 한팀 너무너무 소중했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 얘들아 스무살이 되면 꼭 선생님을 찾아와서 맛집에 데려가줘 술도 한잔하게 샘은 술을 잘못해 맥주 한잔이고 자겠지만 빨개진 채로 마주 보고서 보게 해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 잔소리로 들릴 걸 알아 마치 내 허리 쪽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처럼 말야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양잔 소리가 맞아 달아서 잘 할 걸 알지만 그래도 꼭 해두고픈 말야